안녕하세요. 저는 수연이의 수연이에요. 오늘은 찰떡 먹으러 보여요. 보이세요? 왜 이렇게 생겼어? 잘 잤어? 근데 엄마가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엄마 대신 엄마 없는 동안 사랑감나? 오늘 낮에 수연이랑 재밌게 놀아서 할머니 오기도 했는데 수연이 잘 있을 수 있지? 엄마가 혼자 있겐 안 하자. 그치? 15살이요. 17살도 혼자 있을 수 있어. 근데 수연이 몇 살이야? 15살. 15살. 15살이라도 혼자 있으면 좀 그렇지? 어때? 이 할머니가 있을 거야. 30살. 15살. 12살. 둘째. 이런 날이 물어요. chúng가들은 뒤집이 없을 수가 없을 수가 없을 수가 없을 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해서 찍을 수 있어요. 오늘 날이 정말 잘ernen 터질 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. 12살은 20살이 있ember요. 그리고 그 bones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해요. food can't come to your feet. lass that you can't come to your feet. 왜 이렇게 하고 싶을 수가 없을 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. 아침 안 먹다? 영상 바랄게 있지? 드디어 요가이머니와의 참난날 아빠 왜 나도 끝냈어 모자라 아빠 왜 나도 끝냈어 모자라 아빠를 단번에 알아봤자 맛있으셨어요? 아빠를 만나뵙으셨어요 아빠를 만나뵙으신 다음 incident sociedade 아침 아침 흔한 그거 아빠를 만나뵙으신 주방사실수소 이렇게 엄마가 떠나서 해머니와 둘만 여행이 되요 응 이게 신심하게 여행이야 혜연이 미술 영양권을 좋아해요 아 아 아 한스푼로els 너무 많은데... 아 파일럿 다운로드 파일럿 다운로드 요리사 사운로드 군사 불 RenoSt далее 16,000원 지금 전 너무 요즘 맛없고 동성박사야, 동성박사. 동성은 엄청 원리하는 할머니야. 할머니, 왜 아빠같이 생겨요? 아빠같이 생겨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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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같이 생길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. 다 먹어요. 다 먹어요. 나오세요. 아름다워